아까 그 분이시죠? 괜찮아요? 네 패션과 포스튬은 종이 안정차입니다 지나치면 웃어질 수 있다는지 제가 지금 웃어오고 있나 그랬습니까?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? 자신한테 맞지 않는 모습, 이런 사람처럼 제가 유리 말고는 반이 있을 수 없었어요 웃을 줄도 있겠네요 방탄 시장이 그랬죠? 패션과 포스튬은 종이 한 잔 채용 그날 그 얘기 듣고 솔직히 기분 나빴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게이가 어때서? 누구든, 어떤 이유에서든 조롱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일이 뭐랄까? 내 아버지? 내 진짜 모습을 이어주고 사랑해준 사람입니다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로 Amerika encarna 이것이 아휴, 제가 형인 것 같아요. 형. 혹시 좋아하는 사람인데? 일단 고백부터 해. 용기 있는 자, 사랑을 쟁취한다. 설마... 오늘의 몸이 좋아서. 오늘의 몸이 좋아서. 안 돼? I'm a popping on your street And even though you got good intentions I need to set me free 오늘 셰프님은 그런 진심 어린 인도 덕분에 내 옷이 되게 특별하겠습니 I'm begging you, begging you, please, baby I'm begging you for my seat, my seat Oh, I'm begging you, I'm begging you, yeah Oh, I'm begging you, yeah